이제 오늘 다시 돌아가는 날인데 밖에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 가지고 나이가 무서워요 해 드라이프라, 여기가 두번째로 숙박했던 그 장소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갔다가 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더 안가면은 그 다음날 25키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갔다가 쉴려고요 그래서 저기서 불 지피고 있습니다 결국 첫번째 숙박했던 그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거는 내일은 조금만 걸으면 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마지막 캠핑입니다 살아내려고요 1천 원이 왔던 거에요. 1천 원. 1천 원. 2천 원. 아익. 5천 원. 5천 원. 5천 원. 2천 원. 5천 원. 5천 원. 5천 원. 6천 원. 자 이제 일주일 동안에 문명이 없는 곳에서 다 끝나고 밤새 또 차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좀 고생해서 그런지 뭉클하네요 아 이 스노모바일 1시간 이상씩 타는 거는 적응이 안되네요 다시 이 차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불편해가지고 바닥에 그냥 짐들을 다 깔아놓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려고 해요 너무 행복해 우리 모두 너무 행복해 그리고 배우게 되었지 말아. 우리 팀에서 Roll과 그리고 당신은... 왜냐하면... ... ... ... ... ... ... ... ... 수강의 품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아주 강한, 아주 강한,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강한 그리고 우리의 원을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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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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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선물을 가져다 아 아 아 넌 넌 제 secret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손으로! 우리의 타이틀! 아,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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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요! 이브델이라는 곳에서 우리 투어 같이 했던 이놈들하고 마지막으로 저녁 먹고 여기 친구들은 다 에카트린보르크로 저녁에 떠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같이 마지막으로 저녁 먹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싸고 같이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또 정이 많이 들었네요. 왜? 육군 훈련소 그 3일 동안에도 정이 많이 들잖아요. 그것보다 더 정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내 가족이요! 잊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путешествия 트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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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제가 뵙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마 뵙겠습니다 네 만약에 뵙겠습니다 연락을 드릴게요 누구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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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여 네 네 지금 시계가 시간 예 마우 갑자기 지우 십다 다수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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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눈만 오는 나라로 기억될 줄 알았는데 비도 오네요 왠지 비 오니까 좀 러시아에서 비 오니까 조금 어색하네 썰어? 이게 어디에 오니까 어디에 오니까